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람이 쓰다듬 듯 스쳐 지나가면 억새밭은 찬란한 물결을 일렁이며 배웅합니다 가을산에 펼쳐진 은빛 바다 억새밭 명소인 포항 인덕산에서 오늘의 여행길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포항하고도 인덕산입니다 오늘은 인덕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포항하면 천의 도시, 바닷가 도시로만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억새밭 때문에 와 그래서 오늘 대마기행길은 포항의 숨은 보석을 찾아서 그런 자연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레디 고! 도심 가운데 있어서 포항 시민들은 동네 뒷산 오르듯 또는 주말에 산책하듯 즐기나는 인덕산 작년에 이렇게 멋진 힐링 공간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 인덕산을 알고 있어요 인덕산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인덕산은 90년대 비행 안전 고도 확보를 위해 산정상비를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고 강호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산림이 훼손된 채 나대주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리고자 녹지를 복원하고 생태의 휴완 공간을 조성하여 작년에 인덕산 자연 마당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마당으로 인덕산 자연 마당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하늘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야 여기는 그냥 하늘공원 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인덕산 자연 공원이라는 타이틀이 또 있구만요 자연 마당이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아 이거 하늘 보니까 비가 너무 좋아요 깎이고 베이고 방치되면서 천덕구러기 신세가 됐던 인덕산 약 5만 5천평 부지에 꽃을 심고 생태를 복원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이야 이 터넓은 억새밭과 함께 인덕산 자연 마당의 또 다른 명물은 바로 이 장미입니다 가을에 만나는 장미 참 곱죠 여기는 보니까 장미가 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장미 공원이에요? 여기는 인덕산 장면입니다 인덕산 여기에 식재된 장미는 일반 장미가 아니고 사기 장미 품종으로 프린세스코도 모나코 외에 한 21개 종류의 장미 품종이 있고요 한 9천여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된 사기 장미는 초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그렇게 장미 관리만 잘하면 피었다 지었다 이렇게 계속 꽃을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만 안 피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초 겨울까지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대개 장미는 5월, 6월 달 만개하거든요 그래서 5월 장미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악에 겨울만 안 피고 3개월을 피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화사한 장미꽃들 꽃은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하죠 이 장미는요, 포항의 시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덕산 장미원 외에도 포항 곳곳에서 장미꽃밭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영일대도 장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어때요? 규모가 큰가요? 네, 영일대 해설장에도 영일대 장미원이라고 이렇게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또 많이 찾고 이용하는 장비도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영일대 장미원보다 규모는 좀 더 크다고 여기가?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럼 찾는 분들도 많이 오시겠네, 관광객들도 오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장소는 인근 공단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유일한 녹지 공간이라서 여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여기 아주 완전히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말이라든지 또 가족도로 함께 올 수도 있고 훼손됐던 자연을 되살리고 동네마다 크고 작은 숲길을 만들어가는 포항 그렇게 회색빛 공업도시에서 녹색의 생태도시로 도시의 색깔을 바꾸어 갑니다 이번에 발길이 향한 곳은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봉좌 마을입니다 겨울을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선 이 수변 공원엔 수백 년 된 나무들도 준비해 가지고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봉좌 마을 수변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제 옆에 보이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왕보들 왕보들인데 수령이 3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가 이 정도면 마을은 더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해서 봉좌 마을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마을을 내려가 보시죠 봉좌 마을은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전원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농촌 체험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계를 이용한 캠핑장도 있고요 아주 즐길 거리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니까요 마을이 좀 매적이 있고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을 같아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크게 무슨 봉좌 마을이라고 써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봉좌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봉좌산이라고 있습니다 봉황이 내려앉은 산이라고 해서 봉좌산 아래 5개 마을이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같이 뭉치게 됐습니다 봉계 1위, 봉계 1위, 고지 1위, 고지 1위, 문성리에서 5개 마을으로 뭉쳤는데 농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고 봉좌 캠핑장이 있고 승마장이 있고 이래서 5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해 가는 주민 공동체 봉좌 마을입니다 주민 공동체 봉좌 마을입니다 네, 네 요즘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의 꿈이 5도 2촌이래요 오히려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보낸다는 건데 봉좌 마을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캠핑당도 있어서 주말을 보내기 아주 그만이에요 그럼 이 텐트 저거, 저거는 숙박 여기서 야외 숙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주말 되면 캠핑장이 75석인데 전체가 다 만석이거든요 네, 만석인데 요거 두 동은 캠핑을 체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캠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캠린을 위한 체험장입니다 아, 체험장? 네, 스스로 체험 한번 해볼 수 있게 네, 네 체험장을 두 동 만들었고요 봉좌 마을에서는 캠핑장뿐만 아니라 승마공원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회 이용권과 체험권도 있어서 누구나 멋진 승마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좌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일반인들, 학생들 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탈 수 있나요? 네, 네 봉좌 마을에 오시면 당일날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모 오셔서 말을 처음 접하셔도 체험 승마로 저희들이 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저는 이게 처음이니까 안전모하고 안전화 싫었는데 위에까지 어떻게 먼저 타고 이런 걸 좀 기본 지식을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말을 탄다니까 살짝 떨리긴 하네요 자, 선생님 올라가시고 예 고삐를 오른손으로 당기시고 우리 땡기고 예, 왼손으로는 고삐 갈기를 고삐 갈기를 같이 고삐 갈기를 같이 잡고 왼발을 올립니다 왼발을 예, 예, 예 당기면서 반동을 올라갑니다 하나, 둘 시작! 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천천히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버립니다 아주 신기하면서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이것도 긴장이 돼요 이 동물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달라서 순간적으로 얘가 변한다고 그래서 항상 요주의 긴장을 딱 풀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코치 하라는 대로만 딱 조개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보세요 옆 칸에 어린이들도 뛰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좀 무섭고 겁이 나지만 이게 몇 바퀴 돌고 나면 아! 좀 만만해진다고 그때 조심해야 돼 정말 1년 탄 어린이들도 저 정도 타니까 항상 유의해야 된다고요 조교역이 잘 들어야 되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진다고 자, 구불구불 마을길을 따라 달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봉좌 마을에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깡통열차 아주 귀엽게 생겼지 보기보다 훨씬 신나고 재미있게 마을 탐방을 할 수가 있어요 봉좌 마을에 와보니까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아요 이것도 왜 깡통을 엎어놓고 이게 뭐예요? 이건 무슨 체험하는 거야? 네, 일명 깡통열차라고 하는데요 깡통열차? 이것도 시골이고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이런 꿈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깡통열차를 구안을 해서 도입을 하게 돼서 가족들이 서로 하겠어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타십니다 아, 그래요? 애들만 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타는 특히 주말에 많이 오겠죠? 네, 주말에는 계속 풀입니다 계속 풀이에요?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평일에 오세요 네, 주말에 오면 꽝 찬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타보실까요? 네, 한번 타보시죠 직접 한번 타고 다녀보시죠 자, 깡통열차를 타고 한 바퀴 누르겠습니다 자, 깡통열차 출발! 하하하 하하하 아, 어린 시절을 돌아가는 거군요 네 아 아 뚝뚝! 칙칙뚝뚝, 칙칙뚝뚝 칙칙뚝뚝, 칙칙뚝뚝 깡통열차나 가신다 하하하 이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아주 좋다마다여 그러면 헐컹덜컹이 재밌지 않아요? 그냥 갈리는 아주 쿠션 좋고 안락한 것보다는 뭔가 좀 울퉁울퉁하고 뭔가 액티부하고 오 이야 만화에서나 바슴직한 깡통열차 타고 봉좌 마을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아주 정말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평생 이 깡통열차를 언제 타봤겠어요 타볼 시간조차도 없지만 깡통열차 탈 장소도 없고 탈 곳도 없어 이 봉좌 마을 오니까 이 깡통열차 처음 타보는 거예요 아주 동심으로 돌아가서 좀 잠시 즐겨봤습니다 깡통열차에서 내려가지고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50% 지정된 분옥정이라는 곳인데요 조선 숙종 때 가선 대비에 추정된 김계영의 덕업을 기르기 위해 건립한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봉좌 마을의 분옥정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최고의 보물 단지로 아끼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집 머리 위에 보니까요 아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글씨가 김정희 선생의 친필이랍니다 제 앞에 딱 바로 보이는 게 김정희 선생의 아버님의 친필이 현판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다 현판들이 뭐 정성들이나 조선시대에 내노라는 분들의 글씨들이 딱 적혀 있습니다 현판도 현판이지만 제 밑에 내려 보니까요 와 이게 또 절경이에요 예 지금이야 뭐 아 이거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절경이었겠어요 여기서 선배들이 시도 웃고 여기서 아 논일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이 동네의 매력적인 곳 분옥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쁨 넘치는 분옥정에서 봉좌 마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포항이 와서 바다를 안 보고 가면 섭섭하지요? 지금부터는 가을 바다의 정취를 느껴볼까요? 요즘 포항의 바다는 아주 다이너믹합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곳은 포항의 용안리 해수욕장입니다 2년 전에도 제가 학교에 다녀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서퍼들한테 인기가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은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용안 서퍼비치라고 이야 아무래도 여기가요 이 서퍼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곳인 모양이에요 유명 명소가 된 용안리 서퍼비치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 참 부럽기도 하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은 파도가 좋아서 서핑 즐기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서퍼비치라는 이름답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서핑과 용안리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 대표님이 나왔겠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요즘에요 이게 보니까 서핑 계절이에요? 네 저희가 포항은 지금이 서핑 시즌의 시작이라고 지금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춥잖아 이렇게 두껍게 있고 하는데 탈 수 있어요? 당연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이 좀 남쪽에서 불다 보니까 파도가 포항 같은 경우에 좀 작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북동풍 바람 우리가 이제 추운 바람을 느낄 때 그때 파도가 같이 들어오면서 환상적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여기 용안 서퍼빛입니다 이게 서핑하는 사람들 이게 서핑이 매력이 뭐야 뭐 이렇게 추운데 겨울인 거 같아 아무튼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오는 거야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고 있을 때 제가 구름을 타보진 않았지만 구름을 타는 느낌이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 아 글쎄 상상만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구름 위에서 거닌다 구름 위에서 논다 아 그럴 것 같은데 서퍼들이 좋아하는 바닷가가 있죠 서퍼들이 좋아하는 비츠가 있죠 네 어디가 좋아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부터 해서 양양 그리고 서해까지 다 있긴 하지만 동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점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좋은 파도가 오는데 양양 위에만큼 춥지는 않고 남쪽에 있는 여름보다 파도가 여기가 더 잘 들어오지만 남쪽보다 조금 춥지만 파도가 잘 들어오니까 파도가 좋다 네 여기 포항이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 서핑하기에 으뜸인 해변 그래서 이곳을 서퍼비치라고 명명하고 서퍼들을 위한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탄의실과 샤워실, 장비 보관실 등 이 서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고요 이곳에서 서핑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런 멋진 건물이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어? 이런 건물이 멋지게 서 있어요? 짝 생겼죠 어 근데 이건 무슨 건물이에요? 저희 보시다시피 용안 서퍼비치라고 어, 무슨 완전 비치가 서핑을 좀 더 알리고 포항의 서핑을 좀 더 알리고 이제 저희 서핑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게 된 건물입니다 지자체에서 만들었군요 네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안에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뭐 샤워라든지 이런 훈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연구하는 데 뭐 있을 거 아냐? 저희 교육장도 지금 보면 최신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아, 교육장 갖춰 있고 갖춰져 있고 저희도 보시면은 저기 장비들도 저희 다 있고 장비들도 있고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저도 훌륭한 감사 네, 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네 서퍼들한테 뭐가 제일 좋은가?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저희 이제 포항에도 이제 랜드마크가 생겼기 때문에 네 찾아오시기도 더 편하고 아, 편하고? 네, 그리고 부대 시설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 여기 나오면은 바다에 바닷물이라든지 씻어야 되는데 네 고르는 게 이제 좀 길 건너가거나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겠네 씻는 것도 편리하고 네, 네, 네 일단은 일단은 서퍼들한테는 제일 이게 씻는 게 중요한데 네 길 건너지 안 건너고 여기서 집중할 수가 있다 네 그냥 모래라도 털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포항 이제 포항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성이 좋은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렴하게 아, 저렴하게 저렴하게 그리고 좀 체계적인 강습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네 아주 서퍼들한테는 명소면서 서퍼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용암빛이 생긴 곳이 네 파도로를 가려는 멋진 서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용암 서퍼비치 이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꼭 한번 찾아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용암 서퍼비치 용암 서퍼비치 용암 서퍼비치 우리나라 서퍼들이 좋아하는 명소 중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GTL을 보세요 이쪽이 명소가 된 이유가 봄에 올 수 있고 봄에 올 수 있고 가을 올 수 있고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 네 그러니까 명소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많은 서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접근하기가 좋아요 접근성이 좋은 거야 아, 그러니까 자, 우리 저 서퍼들 용암 서퍼비치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 용암 서퍼비치를 이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이번에는 동해를 한 걸음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빙글빙글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재미난 모양의 바다 산책길 연암 지구 해상 스카이워크입니다 아, 이곳은 포항의 해상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 같아요 이곳이 아마 아주 다이내믹한 산책, 해안 산책로라고 할까? 해안 산책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게 차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약간의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투명 유류가 돼 있어서 아, 비유가 너무 좋아요 총 길이 463m 바다 위를 거는 짜릿한 산책로입니다 같은 바다로도 즐기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죠 연암 지구 해상 스카이워크에서 사계절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연암 지구 해상 스카이워크에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바다에 만든 안전한 자연 해수풀? 바닷가 물놀이 장소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여름 이후 잠시 운영을 쉬고 있지만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우와, 이게 해수풀장이구나 이게 이야, 가까이 만난 바다가 반가워가지고 손을 담가봤습니다 여름날 아이들이 첨벙첨벙 물놀이 할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지더군요 바닷물을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만든 해수풀장이에요 네, 이건 민물이 아닙니다 바닷물 이야, 이거 여름철에 아이들이나 가족들 와서 이거 저, 이 안에서 추억에도 좋고 아주 안전합니다 단 한 가지 술 드신 분 음주자는 노 다이빙 노 포항시 연암지구 해상 스카이워크 꼭 기억해두세요 아주 멋집니다 여행을 가서 들리지 않으면 섭섭한 코스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동네 전통시장인데 오래된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색다른 정추를 자아내는 이곳은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제 옆에는 북부시장 상인회장님이 나와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시장이 꽤 전통있는 시장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1955년도에 굉장히 포항에서 최고 오래된 시장입니다 여기가 그렇군요 와보니까 이런 건물도 아주 오래된 건물들 네, 적상가 오래됩니다 이게 보면은 외정시대 때 세웠다고 보면 되죠 아,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죠 저는요, 포항하면 죽도시장만 기억이 나지 북부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여긴 뭐가 특색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항이라면 항상 죽도시장 생각하는데 우리 영일대 북부시장은 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회가? 회, 화로회 자연산 화로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파항에 영호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회이라면 회는 영일대 북부시장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회하면 영일대 북부시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하면 영일대 북부시장 특히 등푸른 마크에 특화거리가 있는데요 싱싱한 자연산화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자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속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둘러볼까요? 이 시장에 오면 먹거리가 많고 땡기는 게 많아요, 땡기는 게 저도 아버님이 걸음을 장사해서 이런 걸 참 좋아하잖아 냄새 좋아하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이게 전어인데? 근데 이런 건 뭐 이거는? 그거는? 동해바다에서 나오는 저거 같다 뭐죠? 미주구리? 아니요, 너랑 까제미 도다리 아, 까제미? 예, 예 옛날에가 잘 돼요? 요즘이 잘 돼요? 시장가 어때요? 옛날에가 잘 됐죠 옛날에가 억수로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 잡순분들이 다 이제 뭐 그렇죠, 세상 떠나신 거 퇴직하고 퇴직하고 이런 자리, 빈 자리가 좀 많죠, 절로 절로 한번 빈 자리가 아, 그래요? 네, 사장님 예, 예 여기 북부시장에 오면 제일 권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뭐 먹으러 왔거든요? 아, 잡수도 오셨어요? 오시면 전어하고 도다리 이런 거 하고 같이 습가가 잡어하고 이렇게 습가가 막혜로 잡수시면 되고 아, 막혜로? 예, 예 왜 막혜라고 그러는 거야? 막 먹어서 막혜인가? 아, 아니요 막혜, 이래 막혜라는 이름이 있어 아, 등푸는 생선하고 이런 거 하고 막 섞어서 등푸는 생선하고 네, 등푸는 전어하고 이런 도다리하고 이렇게 같이 습가가 한 접시에 이렇게 습가가 가지고 이런 습가 잡수면 그거를 갖다 막혜라 아, 그걸 보고 막혜라고 한다? 예, 예 그럼 완전히 그럼 섞어서 먹는 거네 예, 예, 예 모둠야, 모둠 예, 모둠 모둠 다양하게 막 썰어 줘서 푸짐하게 막 썰어 줘서 막혜라고 부른데요 철마다 다양한 회 조합으로 고루고루 맛볼 수 있다는 것도 막혜의 매력이지요 자, 저는 가을 전어가 들어간 고소한 막혜 한 접시 맛보고 가야겠습니다 푸짐하죠?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들어오면서 이거 막 회 쓰는 거 보니까 무슨 숙달된 조교 같아요 아이고 이게 1년에 그런 멋진 숙달된 기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저희 집이 원래 20년째입니다 20년째? 네 회만? 네 횟집만 20년 야, 그런데 제가 북부시장 간다고 그러니까 북부시장 가면 딱 명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막회래 네, 막회를 막회를 먹으러 가는데 막회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회가 뭐예요? 막회는 옛날에 치면 막 섞어서 먹는다는 게 막회고 막 섞어서 먹는다? 네, 그렇지 그렇지 또 이제 등푸른 막회는 것은 등푸른 생선이 들어가서 막효 오 등푸른 생선 뭐 뭐 들어가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니까 가을 전후 가을 전후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는 낚시, 선후 낚시, 선후 낚시, 선후 낚시를 잡아가지고 네, 네 그 시기 전후를 어디다 놓는구나 네, 맞습니다 낚시, 선후 그래서 막 섞어서 먹는 게 막회다 네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난 막혀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막 그냥 사다가 막 우리끼리만 먹는 게 막혈조라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다 순수가 있구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좀 가격도 흘고 저렴하고 이제 여러 사람이 먹는 건 또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들고 오 한 접시 푸짐하게 올라간 후에 양념장을 두르고 야채와 함께 비벼 먹습니다 여러 가지 회가 섞여 있어가지고 식감도 맛도 몇 배로 더 좋더라고요 포항의 가을 바다를 맛보는 기분입니다 이 막혜는 지금 먹는 철이 제일 좋습니다 가을에 전어 때문에 식감도 좋고 오징어를 이어서 먹으면 더 맛있고 네 또 이제 흰살 고기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맛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또 살아있는 고기로만 하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크게 쓸어서 먹는 고기보다 이렇게 잘게 쓸어서 먹는 맛이네 네, 그렇지 먹기가 좋지 이제 크게 쓰면 왜 막혜는 이렇게 쓸었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집집마다 다 달라요 쓰는 게 써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또 잘게 쓸고 또 다른 제가 하면 이것보다 굵게 쓸고 이게 입에 들어가고 입에서 씹기는 이게 좋은데 네, 부드럽지 일단은 작게 쓸면 부드럽고 포항에 오시면은 뭐 다른데 시장 많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명일대 명일대 북부장 오시면은 이 막혜 등푸른 막혜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여기 막혜거리가 있답니다 특화거리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난 진짜예요 맛이 있어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맛을 쓰면 헐라지거든요 난 맛이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잘겠어 네 어 싱싱한 막혜 한 접시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곳은 포항의 소금강이라 보이는 내연산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 정선도 반환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요즘은 텅산객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야 올라갔던 내려오는 보니까 와 아주 지끈지끈했던 머리가 그냥 개운해지고 상쾌해지고 맑아졌어요 이게 자연 병원이 따로 없어요 숲속에 들어오면 자연 병원이죠 뭐 아 여기가 포항의 내연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오면 몸과 마음을 아주 치유할 수 있는 숲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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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지만 우리의 몸을 알게 정해진 면역체계를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치유라고 하는데 이 살림치유는 산림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 를 활용해서 우리의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럼 치유의 숲, 백끝길. 안내해 주세요. 네. 저에게 힐링이 되는 이 치유의 숲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내연산의 치유센터와 함께 치유의 숲 산책길이 조성돼서 작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는데. 숲의 맑은 공기는 산소 함유량이 높아서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유의 숲, 정말 딱 어느 눈이지만 해요. 선생님, 그린 닥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진 못했고. 그린 닥터를 저희가 이 숲 자체를 그린 닥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숲은 백신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숲은 백신이다. 맞는 얘기야. 네. 그래서 오시는 대상자분께 꼭 저희 산림치유 지도사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되실 때는 항상 숲을 언제든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내서라도 꼭 숲에 자주자주 방문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숲에는 피톤치드가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우리 인간들한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이 숲에는 피톤치드, 음이온, 또 이 햇빛. 아,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우리의 좀 편안하게, 뇌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서울 지역도 숲이 있긴 있는데 여기 숲이 아주 깊어. 네. 아, 너무 깊어요. 오늘따라 아주 좀 해가. 비타민 D가 너무 좋은데. 이 가을 햇살이 우리 선생님을 10년은 더 젊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숲길. 상쾌한 피톤치드의 향은 자꾸만 숨을 깊게 들어마시게 만듭니다. 그런데 숲에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잘자. 선생님, 좀 어떠셨나요?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많이 편안해지셨나요? 절간에 온 것 같네요. 마음이 좀 자신이 순해지는 것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다시 모아오는 과정인데 이 식임물이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모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이거 쳐보시겠습니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 진동을 우리 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극그릇이에요? 얘는 티베스의 전통 악기고요. 악기야? 네. 두들기거나 문질했을 때 소리가 납니다. 두들기면 이 진동이 선생님 손바닥을 타고. 진동이 오네. 그러면 세포를 다시 균형에 맞춰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싱잉볼 명상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숨길을 걷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도심을 산책할 때와는 확실히 달라요. 조금 과장해서 보약을 먹는 느낌. 지금까지는 내가 대컥길로 올라왔어요. 여기 오니까 완전히 흙길이면서 다른 숙길이네 또 여기는. 네. 저희가 조성된 대컥길을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소나무가 있는 이 흙길을 한번 걸어볼 텐데요. 선생님. 그냥 걷지 말고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함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었지 뭐 그냥. 울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아마 호흡을 먼저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호흡을. 숨을 쉬었겠죠. 네. 우리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이 호흡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저희가 잘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 뱉어내고. 호흡. 다시 후흡. 들이쉬는 과정을 우리가 후흡이라고 하잖아요. 후흡. 네. 그런데 많이 뱉어내야 후흡. 다시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았잖아요. 선생님. 비어야 다시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후흡. 뱉어내고 후흡. 들이쉬고 후흡. 이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이 숙길을 걸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 혹시 맨발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신발을 걷는 게. 이왕에 흙길을 걸으려면 맨발이 낫겠죠. 같이 맨발을 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항상 70년을 바쁘게 사셨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상하면서. 네. 근심 걱정은 신발과 함께 벗어두고 몸과 마음의 긴장도 다 풀어두고 온몸의 감각에 집중한 채 숲길을 걷습니다. 흙의 촉감. 바람과 햇살. 숲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처음에 걷을 때는. 이거 어떻게 걷지. 속으로 그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편안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숙달되면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 번 해보면 이게 다리에도 굳은 살도 100이고. 그러면 훨씬 낫겠지. 일단은 편안해. 일단은 숲길을 걷는다는 자체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잖아요. 오늘 조금 불편하신 감은 처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네가 와서 오늘 저녁에 또 몸 좀 눕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오늘은 더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치유의 숲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연산에서 받는 치유의 마지막 조격으로. 숲길을 건너라 조금 아팠던 반에 새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개운하더라고요. 마무리를.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다 보니까. 개운해지고. 모든 게 이렇게 노훌해져가지고. 참여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조격을 통해서. 잠시 쉼을. 발도 편안하게 해 주니까. 몸도 개운해지고.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기운이. 포항시 죽장면 수석봉길. 가을이 살짝 살짝 내비치고 있는 산길을 따라 걷습니다. 포항에서는 외곽에 해당되는 이 죽장은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동에. 나만 알고 싶은 여행지로 아름아름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요즘 죽장에는 근사한 풍경 탓에. 멀고 좁은 산길도 마다앉고. 찾아오는 명소가 있다고 해요. 가을 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되시는구나. 사장님 되시고. 반갑습니다. 사장 일꾼입니다. 왜 일꾼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고 깊은 산골장에 들어오셨어요? 포항하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항죽장은 강원도 못지않은 산촌입니다. 그래서 찾다 찾다가 포항간에 산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고향이 포항이세요? 아니에요. 저도 뭐 직장 때문에 포항 왔다가 여기가 좋아가. 강원도 못지않은 산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 살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셨어? 네. 여기 오기가 힘든데는. 그러게요. 선생님 오시는 길이 아마 산이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네. 쉽지 않았어. 난 죽장 일하는 곳이야. 어드니 뭐. 난 죽장 짓고 삿갓 쓰고. 네. 그런 노래는 알지? 네. 이렇게 기쁘고 기쁘고. 보니까 선녀가 노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관광객들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요즘 몇 년 사이에 아마 멀리서 여행자들이 깨 오십니다. 여기도 많이 뭐 인터넷에 올려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뭐 활동은 안 하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요즘 SNS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소문이 좀 났습니다. 몇 년 정도. 여기는 숨어도 찾아와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 숨어도 찾아간다고. 네. 특히나 또 포항은 이제 동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강남 코스로. 네. 포항은 바다만 있냐 산도 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최악마이 뭐 이런 소문도 있고요. 맞아요. 산이라는 건 항상 오르긴 힘들어도 정상에 도착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을 선물하지요. 이곳 산장 역시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일단 도착하고 나면은 탁 트인 가을산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자연을 꼭 닮은 정겨운 음식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산장의 메뉴 모양인데. 아 뭐 이렇게 다양해요. 뭐. 말씀해.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산골파이라고요. 산골파이. 네. 저희들이 찹쌀로. 찹쌀로. 네. 완전 파임. 아 이것도 그냥 아주 딱 어울리는데 야외에서.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이것도 맛있겠어요. 이거는 가래떡 구운 건데. 네. 맞아요. 말 그대로 가래떡에 구워가지고 꿀을 조금 발랐나봐요. 아 그래.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뭐야. 이거는 미쑥 라떼라고요. 미쑥? 라떼. 미쑥가루하고 쑥하고. 네. 곡물이 좀 더 들어가 있고. 섞었구나. 그래서 라떼. 네. 그리고 이거는 전인데. 감자전. 감자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이것도 뭐냐. 이게 색깔이 좀 이쁘죠. 이쁘죠. 이게 뭐예요. 가을하고 또 더 어울리는 색깔 같습니다. 감 색깔인데 이거. 아 맞습니다. 감홍시요. 홍시? 예예예. 홍시 스무디라고. 홍시 스무디. 예예예. 이야 우리 사모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건가. 젊은 친구들 생각에 조금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에 보니까. 아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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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가래떡. 이걸 좋아하거든요. 전 이거하고 딱 보니까 스무디하고 이게 조합이 맞아. 이제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풍경이 아름다워서 여기서 안 마시는 게 웃겨. 다 마실 것 같아요. 풍경 따라가는 거예요. 음식 보니까. 아 이거. 달달한 가래떡구이와 가을의 빛깔을 담은 홍시 스무디가 의외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선선한 가을 날. 산에서 즐기는 음식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가을을 눈으로 한 번 느끼고 맛으로 또 한 번 느끼는 중입니다. 하나하나가 정성과 열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맛이. 그리고 이게 조합이 잘 맞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래떡하고 이 스무디하고 섞어 먹으니까 이게 궁합이 잘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이 배가 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봐. 이 뷰가 좋은 거야. 산뷰. 하나 먹고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음. 이러니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포항의 매력인데. 멋과 맛이 함께 있는 공간. 산장에서 이 가을을 만끽해 봅니다. 포항의 깊은 산.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장의 매력이 가득 느껴지네요. 여행의 맞춤표를 찍기에 딱 좋은 곳이지요. 와 좋다. 저와 함께한 포항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포항은 바다. 숲. 네. 짙은 그린과 깊은 부루. 함께 느꼈습니다. 이 가을. 포항보다 더 좋은 여행지 있겠어요. 지금 당장 떠나세요. 포항 그린웨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더 좋은 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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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